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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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대단한 걸 떠올랐나봐 이번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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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많이 생겼네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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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다 만들어갖고 또 일시키겠지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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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뜨면 밭을 갈고 밤에는 잔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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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진 않는다 히힛 음.. 하트를 많이 모아야 되겠구나? 잉? 몰랐던 거야? 잘 가지고 있는 거를? 따다다단! 얘는 왠지 저 흙을 깨끗한 그걸로 바꿔줄 것 같아 저 진흙을 잔디로 바꿔줄 것 같아 어잉? 여기 빛나고 있어 내가 안해도 지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미? 이 범위 내에 진흙들이 사라질 것 같아 이 범위 내에 진흙들이 사라질 것 같아 아닌가? 이건 대체.. 그의 욕을? 그의 욕이 지겨내서 왔어 몬스터 저 양배추 열심히 심어놓은건데 해치진 않겠지? 싸우자 싸우자 아니야? 은총의 묘목 은총의 묘목 뭐야 착한 사람이잖아 목표는 대농원 양배추 15개 수확하구요 밀을 50개 수확해야되구요 땅을 기어서라도 찾아오래 밭을 50칸 확장하고 네 할 수 밖에 없겠죠 거목이 강한건 나에게 물어라 밀시아토 밭을 넓힐만한 흙도 없어요 일단 양배추 먼저 하세요 예 스타토 뭐야 미션이 또 있어 아 악한거 아니야? 아이 악하했잖아 야구 주시하지 스타토 또 있어 드셔보래요 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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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핵 오후 저 옆에 두고 엿먹으라는데 오 듣고 있었구나 나한테도 일시키러 온다 자 또 집 만들라네요 집 침대 두 개 와 주면 한 개 갑자기 밤이 되고 있어 갑자기 밤이 되고 있어 안 돼 그냥 두셨어 안 돼 아이 뭐야 그런데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뭐야 부서진 거야 밤이 어두워지고 있어 빨리빨리 아이씨 모잘라 작은 빈 방이 완성되었고요 집 침대 두 개랑 주면 한 개라고 했나 집 침대 두 개랑 조명 횃불로 할까 모닥불로 할까 횃불 폭 Whoever 힘을 받을, Commission 근데 이 수 illeg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미 왜 isty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일단 먼저 잘래 파트 엄청 뿌려주고 왔네 하.. 쟤 땅바닥에 졌어 미안해 오 양패치도 더 잘랐어 여기 수염에 씨앗이 붙어있었어 자 양배추 일단 수확할게요 자 양배추 일단 수확할게요 하.. 큰일 날 뻔 이거 심어놓으면 무한인가 보다 계속 되나 보다 침상답게 농기구 장식과 뗄감 노을에요 쉽지 쉽지 뭐야 모잘라 석재가 모잘라 일단 뗄감 하나 만들어 놨구요 석재가 두개 필요해 자 돌을 티러 가볼게요 와 엄청 많이 주네 인벤토리에도 뭔가 많아졌어 뚜듯하네 걸었고 뗄감 작은 농가의 침상 아 얘네들 하트를 왜 이상하다 다 뿌려 야 너도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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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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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여기 꽤 있었던거 같은데 하지마 일로와 아주 훌륭한걸 특색있는 방은 떨구는 양도 더 많아진대요 아이고 옥상타고 오는거 봐 썩은 흙부터 해결해야겠대 또 누구 찾으러 가야된다 왜 계속 양배추씨안만 줘 뭐야 퀘스트 준거 아니야? 양배추 잘할때까지 기다려야되나? 할일이 없어지면은 야채를 키우면서 기다리래 안녕 물을 알아서 주고 할게 없네 할게 없네 뭘하면 좋을까요? 뭐가 할게 없어 ожал 양기 방해되니깐 태워갖고 있잖아 좀 전에 할게 없네 Philippe 물렁 저기 집을 만들어야 겠어 네, 내 집 뭐야? 여기도 이게 있어? 어? 이 조그만한 방법부터 만들어볼까? 음... 얘는 왜 여기서 있는 거야? 조그만한 방법을 만들어야겠어 문 오고... 햇불 뭐야? 방해 안 돼 왜? 침대가 없어서 그런가? 여기도 두 개 뭐야? 왜 여기 방이... 아... 저기 막... 없었구나? 화면은? 방완성! 매우 작은 첫 침상입니다 이런데 하트 안줘? 관심 없나봐 하지 않았어 저 밤에는 뭘 넣어야 또 뭐가 생길까? 항아리 항아리 수납함? 수납함 수납함에는 아이템을 넣을 수 있대요 음식을 넣어서 주민들을 먹게 할 수 있대요 그 날 너무 좁게 만들었나? 너무 좁게 만들었나? 전활동을 너무 할게 없다 밤에만 잘 수 있나? 잠도 밤에만 잘 수 있어 음... 오토면 되는구나 얜 왜 보자마자 공격이야? 일로와 너무 약해서 못 잡겠다 너도 일로와 분투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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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어떡해 다시마나 캐고 오죠 뭐 겁나 빨라 뭐야 다시마 없어? 물에 오니까 이동 속도도 느려지는데 때리는 것도 느려지 밀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겠지? 여기 뛰는 게 스테미나가 있어서 좀 그렇네 이거 훔쳐봐야겠다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몬스터들이 못 들어오게 여기다 막아놓는 거야 좀 다르게 생겼네 며칠 후 마을이